오늘은 뼈만 추리면 산다, 뼈만 추리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력기 3장은 앞부분이 더 유명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 만난 사건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10절 이하부터 보면 이제 조명을 받고 난 다음에 점검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내용들이 뭔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 그러면 이 뒷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심 이후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이라는 뜻이 뭐냐, 죄란 뜻이 뭐냐, 믿음이란 뜻이 뭐냐 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 없다는 거죠 소망 없는데 이 소망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부터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인생은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콜링이 있을 때부터 인생은 능력이 생기고 콜링이 없을 때는 인생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힘쓰고 애써도 망하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다고요 돈을 벌어도 죽음이고 명예를 가져도 죽음이고 권세를 가져도 죽음이고 결국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전도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돼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출혁기 3장은 청년들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중년들이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꿈들 깨진 꿈들 이렇게 이제는 다 자포자기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청년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출혁기 3장입니다 인생은 콜링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리라 부르심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뜻이에요? 지금이 올라가 움직일 때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네가 스스로 움직이려고 그러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너는 바로 너뿐이라는 거죠 딴 사람한테 위양하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너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건 약간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덴티티 모세의 아이덴티티가 지금 어떤 겁니까? 실패자죠 나는 실패자입니다 40년 동안 양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뜨거움이 있을 때 40년에 하라 그래도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하는데 지금 한다고 됩니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끔 연락이 다 하시다가 부르면 말도 안 하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어디 가라 그러니 이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이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영어성교 보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일까? 제가 볼 때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하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런 거죠 나는 낯등입니다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양치기 나부랭입니다 나부랭이 이게 가슴이 황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양치기 나부랭입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거죠 잘 보세요 40년 전에 한 명 건지려고 하다가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명 한 명 건지려고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때려 죽이고 도망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족을 구하라고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옛날에 힘 있을 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려고 그러다 그것도 안 됐는데 지금 힘 하나도 없잖아요 한 명도 처리 못하던 사람이 민족을 처리하라고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죠 그 뉘앙스입니다 우리도 맨날 묻잖아요 Who am I? 내가 누군데요? 나 양치기 나부랭이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사라진 자기가 있다 그럴 때하고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이 뭐죠? 12절 하나님의 일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Q&A의 기초가 뭡니까? 물으면 묻는 거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으면 그래 너는 모세잖아 그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너는 실패자잖아 그러나 내가 능력을 줘서 능력자로 만들어줄 거야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도 없어요 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엉뚱한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대요 인마는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압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그런 찬양 듣잖아요 주님 나 다 아셔요 내 것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 대한 설명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해요 모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한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네 능력을 한다 그러느냐 자신에 대해서 관심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 우리가 맨날 물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합니까? 지금도 당장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게 있어요 고성순경 간다 그랬더니 저도 불신향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잠깐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홍대세계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에 맨날 저도 그러더라고요 Who am I? 이걸 묻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신경 끊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선이 끊어져 있는가 붙어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선이 끊어져 있으면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끈떨어진 연 이거 아닙니다 연 날아다니 연 끈떨어진 연 끈떨어진 연이에요 끈이 떨어져서 못 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곁에 누가 있느냐예요 그리스도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내 힘 갖고 한대요 내 힘이 있으면 그게 우리 장애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힘 파워는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내 곁에 주님이 계시면 돼요 인마는 왜요? 내 곁에 누가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게 능력이에요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건물 짓고 사람들 벅차 벅차 모이고 주차장 크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임재,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제일 강력한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왜 강력히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고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 어떤 유능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 그 옆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요셉이 왜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힘이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기를 줬어요? 돈을 줬어요? 사람을 붙여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형통화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나의 존재는 그분의 동행 여부에 달려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답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요 컬링을 주시면 전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죄인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소망 없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허무하다 그랬죠 우리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머리 좀 도는 사람은 다 허무하다고 느낍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니까 허무해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불러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없이는 절대로 인생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세 이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1, 2년 됐나요? 힐링캠프에 박진영 나와서 했던 얘기 딱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제 설교 오늘 설교하고 연결된 거 보면 박진영이 그랬다잖아요 와가지고 자기가 돈 20억 모으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서 20억을 모았다 그러죠? 중략, 생략 그다음에 명성을 추구했다며 명성,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고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예요? 파워 주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차례차례 쭉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다 얻었다고 해요 돈도 얻고 명성도 얻고 파워도 얻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누군가 내 위에 누가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 내 위에 그 안에서 허물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창문 열고 물어봤다잖아요 거기 누구세요? 그리고 그분이 뭐 말은 안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시겠죠 저 위에 계신 분이 있다 내 배후에서 백업해 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친구에게서 이게 일종의 부르심이에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게 그거 없이는 아무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한 인생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힘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할 때 딱 한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션 주시죠 그리고 백성 인도하라 이산에서 예배하리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주시는지 이제 접선 장소를 말하라죠 어디예요? 호랩산이라는 거예요 뭐 중간 얘기 다 하지도 않아요 내가 미션 주고 백성 인도해라 그럼 이산에 와가지고 다시 보자 그때 중간 점검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호랩산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자리고 하나님은 두 단계로 얘기를 해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끌고 나와 그리고 복잡한 설명 안 할 테니까 다시 이산에 올 거야 그때 한 번 더 말해 줄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실 때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잔소리 말고 애국 가가지고 끌고 와 이산에서 말해 줄게 그래서 그 산에서 말해 주신 게 뭐예요? 십 개명 주시잖아요 개명을 주시잖아요 다시 이산에 와서 다시 한 번 재점검하자 그래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다시 가난을 향해서 질주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중간 중간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이거 순종하면 여기까지 갈 거야 거기서 다시 만나? 그때까지 볼 것도 없어요 충성하고 나아가면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모세는 감동이 없어요 아직도 얼떨떨한가 봐 아직까지도 후에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비전 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누굽니까? 이러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다음에 미션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3월 달에 뭐예요? 4월 달에 뭐예요? 자꾸 그러들 하지 말고 고성에서 일단 보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미래의 일이 있지만 그거 미리 알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일단은 우리 1차적인 것은 1월과 2월 대만 성격, 고성 성격까지 질주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맛보면 고성에서 알려주셔요 그게 호랩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가라 그 다음에 또 죽도록 가서 충성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미션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 길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고 강력하게 만들어주시고 열매 거두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세요 지금 모세가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그랬는데 지금 모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함께한다? 사명 얘기? 이 산에서 보자? 무슨 얘기예요? 진짜 몰입 사명에 몰입하게 되면요 나는 사라져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구속한 주만 보위도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내 생각이 많이 나고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이러는 건 그건 개똥철학도 아니고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명에 집중하면 나는 사라져요 내가 뭐 칭찬을 듣는지 칭찬을 안 듣는지 욕을 먹느냐 하면 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다는 건 뭐냐면 몰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명에 몰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사라져버려요 아직도 지금 모세는 자기가 사라지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지금 사라지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알아야 돼 내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름이 뭐냐 당신이 누군가요 사실 자기가 궁금한 건데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러시래 대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러시래 너는 이스라엘 자선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대답이 뚱딱일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대답이 아니에요 그 밑에 나나 주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같은 어법을 되게 많이 써요 누구세요 그럼 나야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욕법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 자신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형상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걸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식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주느냐 칭찬 좀 받으면 우쭐해주고 비난 좀 받으면 수그러들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I am who I am이잖아요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돼버린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한국식 버전으로 얘기하면 똥 깨는 시절에도 경부서는 간다 이런 인생이 된다고요 I am이 돼요 I am 내가 나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철학자 보셨을 때 기억나시죠 철학자 맨 앞에 보면 맨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를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궁극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being 존재 being 대문자로 꼽수죠 대문자로 being b-e-i-n-g being 또 그것도 안 되면 the ultimate being 궁극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분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인간의 설명은 원인과 결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도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왜 그 코트를 입었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너 왜 안경을 꼈냐 눈나빠지기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다 설명할 때 결과는 원인이 있다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being이라고요 the ultimate being ultimate being 궁극적인 존재 규정할 수 없는 근원적인 존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나야 그냥 설명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설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니까 나는 나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오 되도록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해요 설명한다고 알아요 우리 인식이 안 되는데 인식이 안 되는 하나님이 굳이 설명한다고 그러면 너희 다른 사람들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뭐예요 창색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이제 읽죠 아 그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도 시작이 뭐였어요 창색의 12장에 보니까 부르심부터 시작되잖아요 갈대아울에서 부르셨잖아요 아 부르실 때 이게 말 듣고 따라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험과 난관을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해서 극복해 나가는 거구나 그때 아브라함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 이삭이 어떻게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게 백세 얻었던 아들 아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이 어땠어요 그 허랑방탕하고 이러는 게 20년에 훈련시켜서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 야곱의 훈련 20년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훈련하고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작품 만드실 때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창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지 아니냐 그래서 보노소로 주신 게 창색이에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온 우즈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야 됐니 이제? 그게 창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예요? 출애국기죠 출애국기 관점에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좀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게 창색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창색부터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출애국기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이런 하나님이었다 이런 하나님 그래서 창색을 공부하는 거예요 창색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구나 왜? 우리 인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건 나는 나다 밖에 없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굳이 알고 싶니? 그러면 상황을 통해서 상황극을 통해서 얘기해줄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해 돼? 잘 모르겠어?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해 돼? 잘 모르겠어?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내 자신의 경험과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모든 걸 써 놓은 걸 게시라고 그러죠 말씀을 통해서 아 그 하나님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논리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논리, 신학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죽었다 깨닫는다 몰라요 하나님이 선언하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너네들이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렇게 게시된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하나님 이삭에게 보여준 하나님 야곱에게 보여준 하나님 정도로만 알 수 있어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게시라고 그래요 게시, 룰레이션 보여준 만큼 알 수 있어 거기서 그 정도로 너희들이 인식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성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관심이 뭐였어요 모세는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who I am who am I 내가 누구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어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모세하고 똑같아요 나에 대한 관심이 왜이러냐 나는 지금 뭐하는 거냐 나는 지금 뭐 왜이러냐 나는 얼굴이 왜이러냐 나는 뭐 삶을 자꾸만 찌냐 나나나나나 이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면서 말씀을 자꾸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걸로 바뀌어요 관심이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지?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부터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묻는 그 순간에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인생에서 파장이 막 일어나요 파장이 그게 기적이에요 미라클이라고 막 파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누가 일을 맡겠느냐에 따라 다르죠 과장님이 맡긴 일과 부장님이 맡긴 일과 전무님이 맡긴 일과 사장님이 맡긴 일과 회장님이 맡긴 일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하면 이제는 이런 작은 일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게 돼요 하나님 차원에서 파장이 막 일어나요 역사의 파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고 모세 보세요 양치기 나부랭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민족을 바꾸고요 역사를 바꾸고요 애국을 바꾸고 뭐라 그래요 구속사의 큰 흐름을 역사의 전체 흐름을 다 바꾸는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받고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구서 6장 9절 제가 옥시모론 얘기했죠 옥시모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고 그 다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빠르게 넘어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해야 되는 이게 브리핑이거든요 이런 거다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먼저 아무 얘기나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걸어온 길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 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잘 기다렸지 이때가 타이밍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셨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건데 우리 그런 거 뭐 맨날 묻잖아요 평생의 삶 가운데 힘이 되는 말이 뭐 있습니까 삶을 바꾼 뭐 좌우명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 거 묻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뭐 이렇게 찾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글을 보니까 참 인상적이에요 자기가 그런 거 좋은 말 찾으려고 했더니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맨날 하던 어머니가 조용한 분인데 좀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뼈만 줄이면 산다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넘어지고 애들이 옛날에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만 사고 많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애를 뭐 한 8명, 12명 이렇게 막 낳았으니까 알아서 방목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발 부러지고 뭐 부러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안 가졌던 것 같아요 뼈는 붙어 맨날 이러고 살점 떨어지면 살은 뭐 다시 도다나 그렇죠? 옛날에 다친 애들 되게 많았어요 뭐 전쟁도 겪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처절한 고난의 순간을 경험했던 지혜죠 죽고 사는 건 딱 하나예요 뼈만 추리면 산대요 핵심이죠 뼈만 추리면 살아 우리는 죽고 살고 그러죠 살이 부었어요 살이 부은 거는요 거기서 가라앉아요 맨날 부어요 살찐 거 말고 진짜 부은 거 그건 다 가라앉아요 살점이 떨어져요 또 나요 다 문제 없어요 뼈만 추려가지고 뼈만 있으면 뼈대만 있으면 다 살이 붓고 살아남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을 겪었던 사람의 어떤 확신의 확신 그럼 우리 인생에서 뼈만 추리면 산다 무슨 뜻입니까? 기본만 있으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근본적인 기본이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다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목회 핵심은 그거예요 뼈만 추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부적인 거 어떤 사람은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 다들 사실 관심도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뼈만 추리게 만드는 거예요 뼈만 추리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신다고요 기도만 살아있으면 살아나요 기본만 살아있으면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건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살아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힘 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없으면 전도할 엄두도 안 나요 엄두도 그런데 나갈 수 있고 증거할 수 있으면 뼈만 추린 거예요 반드시 살아나요 반드시 저는 인생에서도 반드시 이 기본적인 것들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 지금 모세가 계획을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될 말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다 알려주시잖아요 세부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19절 20절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가 하도록 허락하지 아니 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바로가 강박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다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할 테니까 너 이거 알고 가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이 있더라도 이긴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젊은 예배 때 로마서 8장 31절 37절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은 성령의 사람이 대적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영적인 공격들이 막 무지게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있어요 깊은 거 얕은 거 영적으로 이것저것을 다 공격하고 거기에 무슨 환란과 곤고와 일곱 가지 넘는 그런 육적인 공격들 영적인 공격도 무지 많고 육적인 공격도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산다는 거예요 더 싱싱해지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0절 고백과 똑같은 거라고요 너 갈 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적이 나타날 거야 그래도 승리해 그 얘기예요 신나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신나는 얘기죠 만만한 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도전해봐야 최종적인 승리는 너에게 있어 그리고 21절과 22절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까지 준대요 세심하신 하나님 올 때 나갈 때 빈손으로 내버리지 않고 폐물까지 다 줘서 보낸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세심하신 분이라고 그런데 뭘 걱정해요? 걱정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되진하려고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애국에서 나올 때 폐물 챙겨 오는 것까지 여자분들 한번 22절 보세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딸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티파니 반지 이런 거 빼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폐물 불가리 세트 이런 거 의복 아로마니 샤넬 이런 거 너희들의 자매를 꾸미라 애들 키즈로 다 꾸미고 너희는 애국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게 취하리라가 원래 뜻은 약탈하리라예요 다 뺏어가지고 걔네들 갖고 있던 거 다 챙겨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시지 하나님인데 우리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참새도 걱정하지 않는 걸 걱정하고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종합적인 메시지를 보면 다시 시작하는 힘을 부르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한다 할 때 의욕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뭐 하겠다 결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힘은 예배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게 있어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르르면서 이거군요 하고 나를 불러주셔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은 시작도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은 콜링에 있다 부르심에 있다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이냐 이 관심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거기로 옮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영광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 1절만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세 땅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